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매들의 이런 작전 그리고 반대매매 이런 부분으로 단기에 정말로 크게 내린 이런 종목 실적이 초 우량주죠.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주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대주주 이렇게 반대매매에 걸리면서 주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좋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해 내려갈 때 공매 세력들이 이런저런 엄청난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들 뿌려댔죠. 대표이사가 사망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빌린 주식담보대출이 반대매매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뭐 각종 소식들로 지금 단기간에 지금 내려간 폭이 정말로 엄청나죠. 8800원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냈죠. 지금 뭐 며칠 되지도 않는 사이에 3분의 1 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고 대표이사는 그런 부분들 전부 다 해명을 했죠. 다 해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거짓 뉴스들, 루머 퍼뜨리는 세력들.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죠. 자 그렇게 이제 대표이사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부분은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냥 잠깐 그냥 확인만 하면 다 그냥 들통이 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뭐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뭐 대표이사직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제 끌어올렸지만 또 공매들의 이런 세력들은 공격은 계속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외국인 기관 뭐 이렇게 세력들이 이제 막 찍어 누르죠. 찍어 누르니까 이게 이제 실적 대비해서 정말로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하고 법적 대응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크게 올라섰지만 이날도 보면 24%까지 갔지만 다시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높게 시작해서 막 찍어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 누르니까 결국 이제 개인 입장에서 내가 이 주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 치면 여기서 뭐 샀다고 치면 이게 왜 내려오지 하면서 자꾸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로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공매 세력들이 이렇게 뿌린 이런 찌라시들이 진짜가 아닌가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의심이 들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크게 올려치지 못하고 있죠. 올리지를 않으니까 계속 이제 아 이거는 뭔가 아닌가 보다. 이 회사가 뭔가 좀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나 보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아무리 봐도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낮게 내려온 상태인데도 그냥 지금의 주가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수급만 보겠죠. 수급에서 외인 기관이 좀 파는 모습을 보여줘버리면 이제 막 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날 21선을 뚫는 척하다가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왔죠. 그러면서 은봉이 나왔습니다. 이날에 이거는 이제 21선을 뚫기 전에 나오는 페이크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관심주로 제가 영상을 올렸죠. 이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를 낮게 시작해 버리죠. 이렇게 또 겁을 줍니다. 겁을 주고 나서 올리죠. 이제 21선 쭉 이렇게 끌어내렸죠. 끌어내린 후에 지금 이제 여기에서 못 올라가는 척 하면서 페이크를 한번 줬습니다. 줬지만 이게 이제 그날 바로 추천을 했죠. 그렇게 추천이라기보다 관심주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 드렸죠.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보면 이미 엄청나게 많은 하락을 했고 20에서 맞고 많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도 아마 영상이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것도 공매 세력이든 누구든 간에 상당히 이제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저평가가 돼 버리면 뭐 무차별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루머 가지고 크게 흔들어 됐지만 21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돈은 정말로 잘 버는데 이렇게 만약 여기서 떨어졌다 그러면 PER이 뭐 3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PER이 3이면 이 회사 통째로 그냥 사버리면 되죠. 통째로 사가지고 3년 굴리면 원금 다 회복하고 이 회사가 내꺼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위치까지 내려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21선은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21선을 뚫어내죠. 자 요렇게 흘러간 부분도 이런 메이저들이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올려치려고 하니 조금 이제 모양이 또 이렇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바닷건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매집을 해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21선 다 끌어내렸죠. 자 끌어내린 상태에서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 갈림길에 서는 거죠. 자 이 갈림길에서 결국은 21선을 뚫고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 회사에 이런 수익 구조라든지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만 변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1선 뚫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겁이 나죠. 올라가는 것도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다가 또 꼬끄러질 수도 있겠죠. 꼬끄러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지금 보면 이런 단기 충격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자리 찾아갈 때 지금 이제 때가 되니까 올라갈 때 뭐 크게 크게 올라가죠. 5% 오르고 오늘도 5% 오르고 이틀 만에 10% 올려 버리죠. 자 이 날도 보면 4% 올랐죠. 한 3일 만에 지금 요 날은 하루 쉬었다 치고 3일 만에 15% 그냥 땡겨 버렸죠. 이렇게 크게 툭툭 올라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인 거죠. 자 지금 상상인 보시면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내가 주식을 딱 들고 있다 그러면 저렇게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하면 각종 상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외국이나 기관을 팔까 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적이 정말로 회사가 문제가 없으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메이저가 이렇게 교란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금 PBR 보면 1.78 정도 되죠. PER이 5.5입니다. 5.5인데 지금 보면은 실적이 너무나 좋죠. 계속해서 그리고 특히 ROE가 38 수준에 육박합니다. 38 정도 되는데 PER이 뭐 5 이 정도인 회사는 뭐 거의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쭉 잘 가다가 올해 꼬꾸라 진다 그러면 저게 다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1분기 2분기 보면 올해 벌써 이제 절반이 다 지나갔죠. 지금 9월 달이고 실적이 나오는 수치를 보면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늘었죠. 자 이렇게 다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적어도 올해 수준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 올해보다 더 좋은 이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ROE는 계속 이 정도 유지를 할 거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정도 위치는 상당히 좀 이해를 하기 힘든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찍어 누르면 돈 많은 이런 메이저들이 찍어 누르게 되면 겁이 나면서 이렇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여기서 좀 샀다가 빠지니까 여기서 안되겠다 하면서 손절을 치고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가의 위치 이런 것을 볼 때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설 때 내가 수익을 많이 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주가의 흐름만 보고 왔다 갔다 내 믿음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 막 흔들릴 수 있죠. 종이적처럼 흔들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경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그런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오르다가 20에서 맞고 좀 떨어지게 되면 또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또 중시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런 내부적인 그런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술적에만 의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아 21선에서 맞고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밑으로 낮게 이렇게 2평선을 깨고 시작을 해버렸죠. 요런 모습이 보이면 아 이거는 이제 21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래프다. 뭐 이렇게 그냥 해설하고 여기서 던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돈은 잘 벌고 있고 사업은 잘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죠. 요렇게 끌어내린 후에 여기까지 계속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지고 있던 사람도 여기에서 막 틀려나가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21선을 뚫고 올려 치고 있죠. 자 올려 칠 때도 요렇게 한번 또 올리고 그 다음날 또 조정을 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려 치기는 힘듭니다. 뭐든지 간에 어떤 주식이든 간에 작전주가 아닌 이상은 또 오르다가 조정하고 오르다가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기업의 가치를 좀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좀 접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면 주가 이런 하루하루 움직임에 자꾸 이제 흔들리면서 결국은 참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좀 견디지 못하고 이제 틀려나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쳐도 지금 보면은 5, 6, 7, 8, 9, 10 한 15일 정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보면 그 주말 이렇게 빼고 하면 장이 열린 날로 치면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되죠. 한 달 동안에 내가 이제 외수를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당히 이거는 뭐 맛이 같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별의 별 생각이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결국은 실적이 좋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회사는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악재로 흔들린 부분들은 결국 제자리로 또 이제 찾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죠. 신라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크게 엎어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얘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뭐 반대매매 전반적인 주식 시장 자체가 안 좋으면서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흘러내린 거기 때문에 제자리로 찾아가는 작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공매 작전으로 단계 크게 내린 그리고 이제 반대매매 시장 안 좋으면서 반대매매로 이렇게 크게 내렸죠. 자 거기 이제 공매들에 이러한 뭐 허위 찌라시들 루머들 뿌리면서 상당히 뭐 작전이 들어갔었죠. 자 그렇지만 실적이 뭐 워낙에 좋고 실적을 잘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영상 올리지만 이렇게 이제 올라간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는 또 이제 들어가기가 좀 그렇게 쉬운 위치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조정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를 하면서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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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